좋은 아침 디즈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설공주 숲에서 작업을 하시네 아주 가치 있는 남자 맹담한 아티스트 책도 글도 좋고 그림도 너무 좋답니다 아 상상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꿈꾸기도 하고 상상이 없었다면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의사들도 상상을 한답니다 간호사가 채취할 동안에 상상, 몽상을 한답니다 그걸 못하게 하면 더 수술 중에 긴장을 한다고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누구라도 멋진 상상 많이 하세요 상상 속에 우리가 소환 못할 것도 없답니다 오늘도 멋진 날 멋진 생각 즐거운 생각 행복한 생각 날아다니깐 가로많이